진짜 살길입니다. 알반테틀 목사님의 천국 3편 한 시간의 죽음에서 숨겨진 고의적인 죄 주님께서 저에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사악한 미혹해하는 그런 영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고의적인 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숨겨진 고의적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열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 교회는 한 것도 없습니다. 숨겨진 고의적인 죄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남종, 여종,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혹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십대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정말 그곳에 있는 가장 괜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노트북, 태블릿 PC 아니면 핸드폰으로 음란물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고의적인 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계속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를 주목으로 폭행을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으로 가족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할 합당한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알기로 온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숨겨진 고의적인 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폭행을 가면 그리고 아이들의 뼈를 부러뜨린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화가 나고 여러분의 화를 가족들에게 다 쏟아낸다면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받은 여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숨겨진 고의적인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지만 다른 상대와 함께 부정한 행동을 바람을 피우게 된다면 그것이 숨겨진 고의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폭로되는 것을 온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러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숨겨진 고의적인 죄라는 것은 어떤 죄악이든지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알기를 온지 않은 그런 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것을 감추기를 운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것을 고의적으로 행하고 있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이것을 행합니다. 이것이 마약을 사용하는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조약이지만 그것에 여러분이 중독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건 여러분이 많은 알코올 음료수를 마시는 것,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숨겨진 고의적인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 땅 가운데 저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내신 이유는 이런 숨겨진 고의적인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제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읽으셨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이 집회에 계속 참석해 오셨고 또한 이밤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 이후에도 이 숨겨진 고의적인 죄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이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폭로될 것입니다. 이것이 폭로되었을 때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망쳐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망가뜨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것이 망가뜨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숨겨진 고의적인 죄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노출시킬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었는데 그분들에게 숨겨진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영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저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조금 바르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외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애슬리 메디슨이라는 앱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한 남녀가 서로 만나게 해주는 그런 앱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숨겨진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이트를 해킹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의 목록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에 그들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수천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그곳에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4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제가 숨겨진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들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 폭로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폭로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그 목사님들 중에서 두 분이 자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폭로된 것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숨겨진 고의적인 죄를 제거하는 데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지금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즉시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180도, 여러분의 방향을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이 일을 멈추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숨겨진 고의적인 죄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경고입니다.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내려야 될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다시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단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도록 허용하셔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국이 존재하고 또는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지옥에서 보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저를 보낸 것입니다. 숨겨진 고의적인 죄는 가장 신속히 멈춰져야 할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것이 그릇된 것인지를 알고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늦기 전에 멈추십시오. 당신은 지옥에 가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게 된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의적 죄악들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고의적 죄악에 대한 경고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지만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거나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악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을 운치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만 당신이 해결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은밀하게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양식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수치스러운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죄를 저질렀고 숨겨진 고의적 죄악들이 있었고 오래전에 법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선받고 정결게 된 사실 외에 이 책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증가할 수 있게 되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마귀가 당신을 걸리게 하려고 설치한 덫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만약 약간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죄 지는 것과 신앙을 버리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사물을 보는 시각과 말과 음란한 농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생각과 시각과 농담을 거부하면 그것들은 당신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타락하거나 배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생각과 시각과 농담으로 하여금 자라나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은 타락하고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웨인 프리에트 목사는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당신이 양분을 제공하는 것은 성장하게 되고 굶기는 것은 죽게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것 모두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 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과 부정적인 것들을 굶기고 긍정적이고 경건한 것들에는 양분을 공급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행동은 경건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사탄이 놓은 덫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반테들 목사님의 천국 3편 숨겨진 고의적인 죄였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